아이가 책을 좀 재밌게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엄마가 먼저 책의 내용을 읽고 나 어디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는 못 읽었으니까 네가 좀 얘기 좀 해줄래?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읽었는데 엄마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 좀 네가 엄마한테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부분 정말 재밌었어 너는 어땠어? 라고 미리 질문을 던져주면요 아이가 글을 읽는데 어떤 목적이 생기잖아요 엄마에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뭔가 가르쳐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읽는 목적이 생기니까 글에 대한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또 책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책 읽는 재미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